오디오 테크닉과 CK-R9 플러그 납땜 했던거 사출기에서 사출해서 사출액 들어가는 필요없는 부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잘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필요없는 부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거칠게 해서 밀착이 잘 되도록 합니다 접착대를 발라야 합니다 테스트하기로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급 이어폰 마이크 없는 이어폰은 맨 앞쪽이 왼쪽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중간이 오른쪽 맨 마지막이 공통 접지 그라운드 선 되겠습니다 왼쪽 테스트해 봅니다 12옴 나옵니다 오른쪽도 12옴 LR 바로 재면 23옴 24옴 나오죠 소리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입니다 이게 오른쪽 됩니다 네 소리가 잘 나옵니다 여기서 CK-R9 플러그 선이 굵기 때문에 이어폰용 고급 플러그는 안되고 헤드폰용 고급 플러그로 수리했습니다 이어폰용 고급 플러그보다 훨씬 큽니다 지름이 이어폰용은 6mm 헤드폰용은 8mm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.